아 예예 뒤에 태워주세요 네 아 그냥 천원을 어떻게 태워 이거 사라 야 팔로라 저 팔로라 네 팔로라 아니었어요? 팔로라? 나 폭싱이라 이제 연 끌었어요 자네 도망치려 하지마 예 송아 도망치는 게 아니야 꿈은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도망치는 건 도망치는 건 언제나 너 자신이야 심쿵 아 오글 아저씨 정말 멋진 대사였어 왕년에는 이런 드립 춰도 심장이 괜찮았는데 요즘에 심장이 약해서 이런 드립을 치질 못하겠어 이 늙은이의 조그만 조언이 자네의 심장을 울리게 했다면 날 믿고 따라와 주겠나? 아니 지가 아니 지가 얘기하고 지가 오글거리면 어떻게 해 이거 들어와 네 아니 어이 조펄 오랜만이에요 연습은 잘하고 있나? 아 연습하고 있죠 어디 한번 쳐봐 조금 더 체중을 실어서 아 예 체중을 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야 허리를 좀 더 쓰란 말이야 엉덩이 왜 이렇게 오리궁댕이야 엉덩이 왜 이렇게 오리궁댕이야 엉덩이 왜 이렇게 오리궁댕이야 의자에 많이 앉아서 오리궁댕 저 이거 그거 에버랜드에서 파는 홍설 아닌가요? 새롭다 슉슉슉 넅 이하아앙 피자에 올라가는 올리브다 이하아아앙 으하하하 으하하하 잘들어 엠송이 잊지마라 너 자신을 믿는 것이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내가 믿는 너도 아니다 으흐흥 니가 믿는 너도 아니야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니가 믿는 너를 믿어라 아니다! 아니키! 시몬! 굴책구 시몬이다! 어제 그랜나간 보고왔다 마누라가 재밌다길래 산재! 가자 시몬! 아니아니 김정은의 핵주먹이 나고있습니다 이거 그랜나간 특집이다 아니 이거 로키 밟워가 아니잖아 이거 그랜나 대사가 그랜나 안마우자인가요? 요가하나요? 스트레칭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아 정말 쓰레기다 오오오 오오오오 오이걸 오이걸 아직 아운 아니에요 아직 아운 잘인데요 아직 아운 잘인데요 자 아직 걸려있습니다 걸려있습니다 조용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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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도 대역전 승리! 지금 픽스가 떨고있나요? 벨도 이러면 10초 안에 못 일어나면 끝납니다 10! 아 잠깐만요! 자 벨도 불을 뿜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아 가는 꾸뉴구나 알벨도! 말도 안 돼! 알벨도 승리! 이겼다! 온 날아간다 진짜 의대의 결과다 이전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알겠다 자 오늘은 수라쌍 먹방 할건데요 3,2,1 고고고 다 먹으면 아 맛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복지야 어서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 그니까 저기요 좀 따라주세요 저기요 저도 살기 힘들거든요 얘는 거세까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할 때 아파요? 그걸 건드려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것도 한번 떠내보거라 저기 여기 힙합 동아래입니까? 어허 지문하지 말아야 할것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거라 예 이거 뭐 똑같구나 똑같사옵니다 나 전하 전하 불러서 쉬어 도승지 이 일을 왕이 왕님께서 하신다면 주상천하께서 하신다면 당신들을 처형할 것인데 이보게 동의인지 동의인지 아니 동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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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시오 아니죠 문지라니 이보게 다음 동전에 동의인지 야이님 좀 작작보시오 야 봐라 야 봐라 못해 지금 당장이들의 목을 치지 않고 아니 아니 전하 살려줄지 없어서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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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치라니까 뭐야 어 피하기 피하기 어 오 무빙이 챌린저급이요 이놈들의 목을 아주 카와이하게 잘라줄거야 뭐야 뭐 카와이하게 이보게 동의인지 아 동의지는 동의인지 동의인지 도둑지 도둑지 이보시오 아니죠 문지아니지 이보게 다음 동전에 동의인지 야이님 좀 작작보시오 여기에 나라 처음으로